YG와 JYP의 채컬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채컬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부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도 댓글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채컬상 호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훌륭한 분이 이번에는 YG에 낚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올림픽의 몸값을 강력 추천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한 번 더 추천하시니 결국 샀습니다 근데 올림픽의 몸값이 아니라 개정판이 나오면서 제목이 양들의 테러리스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두 권짜리였던 게 한 권으로 묶였습니다 아직 읽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제목은 올림픽의 몸값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주셨습니다 저도 이 개정판 나온 거 알고 있습니다 살려고 찜해놨습니다 하도 YG가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영업당했어요 살라고 네 재밌습니다 근데 제목은 올림픽의 몸값이 더 그럴듯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올림픽의 몸값이 생각보다 안 팔렸나 봐요 그래서 양들의 테러리스트 양들의 테러리스트는 팔리겠어요? 안 팔릴 것 같은데 네 제목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양들의 테러리스트라는 제목이 내용하고 뭔가 연결고리는 있어요? 글쎄요 약간 좀 비유적인 제목인 것 같은데요 다음 댓글 갑시다 네 글로리아아미113님도 글로리아미 네 글로리아미113님 와 순이 쭉쭉 올라가는군요 역시 명품을 알아보시는 분이 많군요 모두 다운 많이 받으시고 좋아요 날리시고 핫 100 노려봅시다 핫 100 될까요? 뭐 어디서? 팟빵인 것 같아요 전체 순위? 전체 순위에서 100등? 100등 전체 순위가 우리 몇 등인데요? 몇백등이에요 2,300등은 합니까? 2,300등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학백 어렵군요 책 팟캐스트 순위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제 기억에 따르면 11등인가 12등까지 올라갔었어요 책 중에서도 책 중에서도 겨우 10등 할까 말까 네 근데 그 정도가 되면은 한 2,300등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우리끼리니까 방송 만드는 저희들이나 들으시는 분들이나 명품이다라고 그냥 생각하죠 뭐 명품 명품이죠 원래 명품은 좀 알아보는 사람이 적은 게 특징 아닙니까? 그렇죠 다 알죠 명품이라는 거 명품은 다 알아야 명품이니까 잠깐만 명품은 사는 사람이 적을 뿐 네 다 알죠 알긴 다 알아야 되는 거구나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아직 아닌 것 같네요 브릿지님 책 내용이야 읽으면 되고 YG와 JYP 수다 들으려고 창출합니다 30% 줄이지 마시고 본격 수다 나눠주세요 HB님하고 박평님이 좀 더 수다 떠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수다에 약해서 YG와 JYP가 수다를 줄이지 말고 너희들이 좀 노력을 해라 YG나 JYP에 수다를 줄일 필요는 없지만 총량을 정해놓지 말고 HB나 박평은 수다를 더 떨어라 이건 결국 우리 보고 말을 줄이라는 얘기인 말을 줄이라는 얘기인 시앗과 나무님 말을 줄여볼까 한다는 YG님 말씀에 깜짝 놀라 로그인했습니다 전 YG님이 말하시는 걸 듣는 게 무척 즐겁고 좋아요 줄이지 말고 더 더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말을 좀 줄이셨나요? 줄이겠다고 줄일까보다 흥 이러고 말만 한마디 했을 뿐인데 지금 청취자분들이 줄이지 말라고 이러고 쓰시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줄이지 말라고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댓글을 쓰시고 줄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안 쓰고 계신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호월님께서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YG님 말 줄이지 마세요 말 없는 대다수의 구독자들이 YG의 말을 좋아해서 듣는 거랍니다 솔직히 초반에는 더듬거리고 소투렀지만 요즘엔 재밌어요 차츰 늘어가는 YG의 입담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무튼 채컬상 예정합니다 이것도 약간 그렇구나 YG가 지인 풀었습니까? 댓글 좀 쓰라고? 아닙니다 오직할뿐님 YG님 아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침묵하시는 편인데 그리고 채컬상 들으면서 YG님의 똘똘이 스머프 같은 모습이 그려져서 얼마나 미소 짓는데요 개인적인 팬심으로 적는 댓글이지만 채컬상의 색깔을 잃지 마세요 많고 많은 책 프로 중에 유일하게 다 듣는 채컬상입니다 화이팅! 두 분의 소신발언을 자랑합니다 YG는 검색해서 사진 보시면 진짜 똘똘이 스머프 같이 생겼습니다 심우루칸 당근님 공감합니다 더 많이 읽으시고 공부하셔서 청취자들을 즐겁게 해주세요 어쨌든 제가 제 지인들 푼 거 아닙니다 YG의 말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댓글 게시판의 분위기만 봐서는 YG는 말을 줄일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줄여야겠네요 말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야 되겠어요 계속 댓글 때도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라는 작품을 제가 보면서 어떤 대목에서 좀 마음이 끌렸는가를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 절묘와 반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기자, 종군 사진기자를 하던 사람이 인적이 두문 막루에서 혼자서 벽화를 그리는데 그 벽화가 상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좀 굉장한 비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벽화에다가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개인적인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을 얘기해도 될까요? 그 사연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초반에 나오니까 그 사연은 무엇이냐면 그 사연은 사랑하는 역시 기자였던 여자를 그 크로아티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지뢰를 밟고서 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읽고 그래서 전쟁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읽죠 그 비극을 안고서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이 막루에서 벽화를 그리는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남자의 사연을 듣고 보니까 그 사연은 훨씬 더 끔찍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연은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극을 초래한 게 그 자신의 어떤 행동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 행동은 말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초반에 나오긴 해요 지금까지는 초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터를 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지금 찾아온 그 남자는 이 주인공이 과거의 어느 전쟁터에서 찍었던 병사였던 거죠 종군 사진 기자였거든요 종군 사진 기자의 찍힌 피사체이고 그 사진이 유명해서 전 세계에 퍼졌고 그것 때문에 하여튼 이 남자에게는 뭔가 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고 거기까지는 얘기합시다 그리고 좀 전에 크로아티아 내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유고 내전인가요? 아니죠 유고 사람들이 볼 때는 유고 내전인 거고요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볼 때는 크로아티아 독립전쟁이라고 합니다 크로아티아 가봤잖아 아 가봤다고 크로아티아 독립전쟁이라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 옛날에 유고슬라비아라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크로아티아가 우리 동네는 달마시아랑 크로아티아 동네 사람들이 우린 독립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내전이 일어난 것이고 그 결과로 크로아티아는 독립을 한 거니까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이게 민족이 다르더라고요 이쪽 세르비아하고 크로아티아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거룩한 독립전쟁이었던 거죠 그 세르비아의 민병대에 의해서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학살을 당했죠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또 잔뜩 나오죠 그리고 그 사진이 결정적으로 세르비아 공격에 크로아티아 민병대가 병사들이 살아남은 마라전 패잔병들이 모여서 한 곳에 집결을 해서 숨도 못 쉬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을 딱 포착을 해서 찍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진의 제목은 패배의 얼굴이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자신의 어떤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비참하고 비극적인 어떤 자신의 상황이 한 사람에게는 예술 작품이 되고 이게 파울케이스에게는 대단한 영광 명예를 줬죠 종봉기자로서의 명성이 굉장히 올라간 거죠 상도 받고 상도 받고 그 전쟁 얘기를 잠깐 정보 삼아서 드리면 우리가 크로아티아 하면 축구 잘하는 나라 축구 잘하는 나라 그리고 꽃보다 누나 때문에 유명한 관광지 이렇게만 아시지만 사실은 91년부터 95년도까지 거의 5년 가까이 전쟁을 했던 곳이고 그 전쟁의 결과로 독립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요 크로아티아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한 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대략 하여튼 15,000명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세르비아인도 한 1만 명 가까이 이렇게 사망 또는 실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 끝난 지 이제 20여 년밖에 안 됐잖아요 뭔지 모르게 전쟁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말고 외곽으로 나가면 그냥 파괴된 채로 버려져 있는 건물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다 전쟁 때 폭격 맞아서 무너졌는데 그 이후에 사람이 살지 않아서 폐허로 남아있는 거고 심지어 수도 자그레브에서도 약간만 외곽에 갔더니 그냥 폭격 맞아서 무너진 채로 방치된 땅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제일 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이 두 개인데 그중에서도 진짜 현대미술관 거기를 가서 작품들을 좀 봤는데 그냥 전체 작품의 절반쯤은 여기는 아직도 이 나라에서는 예술가나 시민들의 머릿속에 전쟁이라는 게 다 각인되어 있구나 직간접적으로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들고 굉장히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또 몇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희생을 됐는데 그 희생당한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한 마을에서 그냥 수십 년 동안 이웃에서 살다가 갑자기 그 전쟁을 겪으면서 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약간 중호나 강기에 휘말려가지고 어제까지 이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서로 서로를 죽이고 강간하고 또 씻을 수 없는 폭행이나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90년대 중반에 일어났던 그 전쟁에 아니 어떻게 문명화된 유럽 한복판에서 저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나 하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또 놀라게 했었던 비극적인 역사 중에 하나고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라든가 그 비극적인 일들이 이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저는 그래서 또 더 좋았던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소설을 읽을 때 또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뭔가 그 소설을 통해서 역사라든가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미처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또 소설의 매력이 있잖아요 이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는 그 점에서 굉장히 좀 나름의 역할을 하는 소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어떤 그 전쟁의 시대를 좀 지나오게 된 사회에서 되게 필요로 하는 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의 악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사건이잖아요 전쟁화를 그린다는 건 계속 그 전쟁의 역사들이 계속 되새기는 건데 이제 이 주인공도 그렇고 사실 이 시대를 살았던 작가도 그렇고 그 전쟁을 기록해야 하는 어떤 역할 혹은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기록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사진이라는 방식은 찍으면 셔터스피드 125초분의 1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진실이 모두가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담기기는 하지만 거기 담기는 건 기록하는 사람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벽화는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기억을 계속해서 상기해서 뭔가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면서 어떤 전쟁이라는 역사 혹은 인간 악이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예술인 혹은 예술인이 아니더라도 남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진지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작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약간 이 책이 준 한 가지 영향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를 보고 난 다음에 저는 최근에도 국경을 넘는 난민들의 모습을 한국의 사진작가가 찍어서 퓰리처상을 받았었잖아요 그 사진을 보고서도 저 사진의 피사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를 읽고 나서는 예전에는 그냥 그 사진의 인상 깊은 장면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 사진 안에 들어있는 피사체들은 이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을까 이 사진은 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자꾸 하게 하면서 약간 저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영향도 이 책이 줬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그 병사가 그런 질문했던 것 같아요 카메라 렌즈 앞에서 피사체에 대해 그렇게 끝까지 무심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하거든요 찍을 때 너의 심정은 어땠냐 그렇게 무심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라고 계속 물어보는데 이런 것들이 이 작품 안에서는 주인공이지만 이 작품 뚫고 나와서 사실 읽고 있는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크로아티아를 갔다 와서 읽으니까 더 재미있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두브로브니크가 그 전쟁에서 크로아티아 독립전쟁에서 전체 건물의 반 이상이 그때 무너졌었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그때 다 많이 재건이 되었고 그리고 그 제일 유명한 누나들이 갔었던 성벽 있잖아요 거기도 수백 차례의 폭격이 벌어졌던 그 유명한 그 아름다워 보이는 그리고 다 옛날 건물이 남아있어서 천년 동안 평화로웠을 것 같은 그 두브로브니크도 정말 치열한 격전지였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은 가지 않지만 크로아티아의 반대편 국경 세르비아랑 국경 지대는 전쟁이 시작되고 가장 많은 비극이 벌어진 곳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니까 더 와닿고 제가 갔던 미술관이라든지 제가 직접 봤던 무너진 건물들의 잔해 같은 것들이 떠오르면서 훨씬 공감하면서 보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스토리가 없다 굉장히 우아하고 생각할 거리도 많고 문장도 수려하고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측면들도 있고 다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몇 장 500쪽 좀 되잖아요 350쪽? 350쪽 정도 되는데 스토리가 이렇게까지 단순해야 하나 그 부분은 불만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에 백미는 전쟁의 참상을 표현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마르코비츠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파울케스에게 당신은 떠오르는 아침회를 보면서 또 일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마르코비츠가 문득 말했다 전쟁을 겪어본 사람에게 여명은 흐린 하늘, 우유부단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의 상징이지요 그리고 낙조는 다가올 암울함 어둠, 두려운 마음에 대한 위협이고요 땅 속 구덩이에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 속에서 소총 개머리판에 얼굴을 바짝 들이댄 병사의 끝없는 기다림 이런 거는 상당히 직접적인 편에 속하고 그 이외에도 전쟁을 겪는 사람들의 내면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그 톤에 맞춰진 소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들이 막 나와서 나간다거나 혹은 대화의 톤도 그럴 수 있겠고 그 기본적인 값은 이 정서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뭘 보여주고 싶어하는가 그리고 기억에 대한 소설 혹은 우리 모두의 어떤 고통을 기억하는 문제에 대한 소설을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전쟁화를 그리는 하가는 필수적으로 보면 좋을 작품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작가의 이력을 알고 우리가 책을 보다 보니까 전 읽으면서 계속 궁금했던 게 분명히 자전적인 소설 혹은 자신의 실제 경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가 체험일까 맞아요 그리고 그림에 좀 조회가 깊으신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실제 존재하는 그림들에 관한 언급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그림도 진짜로 그리는 분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종군 기자를 20년 했고 크로아티아에서 전쟁하는 동안에도 이분이 활동하던 시기랑 겹치기 때문에 분명히 실제로 현장에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어디까지가 진짜 체험이고 어디까지가 상상일지 정말 궁금해하면서 읽었어요 저는 다 읽고 났을 때 좀 판타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병사가 찾아온다는 설정 자체가 말하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사진에서 우리가 봤던 피사체는 아니더라도 피사체와 관련 있는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 것과 같은 건데 이건 하나의 좀 환상적인 방식으로 난미문학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일어날 법하지 않지만 굉장히 개연성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같아서 여기 이 안에서 환상적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전체적인 스토리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좀 환상적인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보스냐 독립전쟁? 아니죠 크로아티아 독립전쟁 제가 이 크로아티아 독립전쟁을 소재로 한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를 보면서 혹시 비슷한 무대를 그린 다른 소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스티븐 갤러웨이라고 하는 캐나다 작가가 펴낸 사라예보의 첼리스트라고 하는 소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이 사라예보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의 명복을 빌면서 첼로를 연주했던 첼리스트가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첼리스트의 일화를 소재로 해서 소설로 형상화한 작품이 사라예보의 첼리스트라고 하는 소설인데 저는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파이야기의 마텔 같은 사람이 그 전쟁의 비극을 비극 속에서 이제 여전히 뭔가 유지하려고 하는 휴머니즘 같은 것들을 형상화를 잘한 작품이라고 추천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려고 한번 제가 킵해놓은 소설이어서 여러분들께도 이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라예보의 첼리스트 책과는 무관한 이야기인데 아까 제가 미술관 얘기를 했었잖아요 혹시 자그레브에 가실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자그레브에 가면 현대미술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다운타운에 있는 현대미술관은 19세기 이후 19세기 작품들이 주로 있는 굳이 따지면 근대미술관인데 이름이 모던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솔직히 가봐야 별거 없고요 약간 외곽에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있는 게 또 다른 현대미술관 관광객들은 정말 거의 아무도 없던데요 가보니까 거기는 진짜 현대미술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작품들이 쭉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를 가시면 이 나라가 정말 얼마 전까지 전쟁을 경험한 나라구나 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있어서요 자그레브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크루아트야 많이들 가시는데 크루아트야 가실 때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 같은 작품을 들고 가서 읽으면서 관광을 하시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여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지금도 지중해 위에 그 막로가 영화를 본 것도 아니고 그림을 본 것도 아닌데 머릿속에 떠오르죠 머릿속에 굉장히 선명하게 떠오르고 저에게 어떤 구도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예술가의 전형이 바뀐 것 같은 작품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야말로 우리가 책을 문학작품을 읽는 이유이자 효용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정말 그냥 흰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검은 글자들을 봤을 뿐인데 우리 책 읽으면서 다 머릿속에 진짜 벽화를 하나씩 그렸잖아요 그게 드라마나 영화와는 다른 책만 해줄 수 있는 묘미죠 그리고 끝으로 진짜 좀 미술사라든지 뭔가 이렇게 근대 미술 이런 데 굉장히 관심 많고 조회가 깊으신 분들은 이 책 읽으면 정말 많은 미술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도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아하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작품이었습니다 네 청자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감상을 남겨주시면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기 잘했죠? 네 네 즐거웠습니다 한 박자 늦게 대답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